자막을 위해 제주 전화가 되었습니다. 자막을 위해 제주 전화가 되었습니다. 아하하하하 귀요미 방석을 안녕하세요 방순환님 고촉동 가족오락가네 방석이 종류별로 엄청 많다고 해가지고 쓱 와가지고 테스트 삼아가지고 좀 했는데 엄청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보면은 랩도 엄청 쫀쫀하고 기억에도 안났어서 다 그냥 퍽 주려고 하나? 그래서 방석을 내가 이 프로 뽑기머라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이제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뽑기를 해야지 어디 가서 기가 안 두고 여러분들 이렇게 했다가 이거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마음이 풍족해야지만 인형을 못 뽑더라도 이 풍족한 돈들은 아 그래 그냥 하지마자 돈이 많을수록 더 뽑기를 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개뿌다는 소리를 해 자 오늘 통터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종류별로 칼라별로 그냥 곰돌이도 있고 미국 국기도 있고 저거는 김밥 말은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김밥 발? 김밥 족발인가요? 통터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무거워, 무거워 너무 돈이 많아서 광사라는게 돈이 너무 많아 가지고 무겁네 많긴 뭘 말아 맨날 뽑기전에 맨날 털려다려 ㅋㅋㅋㅋㅋ 일단은 카브라나 싹 구워야 되나요? 아 이거 꽁짜배기 하나 뭐 구워야 되나요? 토테일은 거의 꽁짜배기인데 이야 순간적으로 순간 스냅으로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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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치기로 갔어 돌려차기에서 쭉 잡고 쭉 나이스 안녕! 왜 풀차 돌리기가 여기서 나오나요? 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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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기! 안 돼 안 돼 아 랩이 깐나야 이게 안 돼 가뿐히 하나 딱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나잇 나잇 야 내가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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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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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니들이 잡다니 나이스x3 아니 이거 한 명이 안 들어가려 이거 오우 아 안 돼 아 여기 어우 어우 이게 나올 때 안 나올 때 계속 하트랑 나라가 안 맞아 내가 솔로니 이거 다 있는 거 같아 살짝 땡겨서 아 아 그걸 한 방에 그냥 끝냈어야 되는 걸 못 끝내가지고 그렇지 여기 갔다 간다 가자 어 한 방에 쑥 그냥 기분 좋게끔 이제 그렇지 가서 쭈욱 아 아 운전이 미숙한 거예요 이게 아 아 아까 잘 나오는데 잘 나오는데 잘 나오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겠죠 아 아 빨리 들어가야 돼 한쪽으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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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나오나요 지금 어어 아니 하지마 가지마 그렇지 나이스 아 아 시작이 시작이 안 중인데 이거 하나 뽑고 아 어우 저 핑크색 아주 강가 아 아 이거 싹쓸러 와가지고 이게 지갑이 싹썰 좀 있다가 지갑이 하나도 안 남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알겠습니다 와 아까 천원에 그냥 딱 딱 일으킬 수 있는 거 그거를 그냥 회전을 못했네 네 그렇지 기우개가 없어서 잘만 잡으면 엄청 쫄쫄해 그렇지 조금 앞쪽으로 잡아볼까 이거 그냥 카보레서 북쪽 그냥 북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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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나이스 야하 가자꾸나 랩핑 잘 하려면 운전을 잘해요 여러분들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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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꾸 스탑 버튼 누르고 바로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스탑 버튼 누르고 바로 가서 그냥 가는데 선거 패스 진짜 아깝다 자 잡아서 나이스 들어와서 쭉 쭉 쭉 아 나이스 어어어 아 나이스 손 떨려 아야야야야야야 하하하하하 이게 좀 특이한 것 같애 김밥 족발 김밥 족발 아린이다 안녕하세요 일단 빼고 가야 될 거 같은데 빼고 가야 돼 1, 2, 3, 3개 3개밖에 없어 아, 이게 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 아까 처음에 딱 그냥 처음에 딱 끝났을 때 갔어야 되는데 탑을 조금만 더 매번하게 싼 다음에 김밥바를 한 번 뽑아보셨습니다, 김밥바를 나오겠는데? 나오겠는데? 야, 잘 들었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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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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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왠지 비싸 보여 아, 좋아 아, 따다! 아, 따다! 아, 좋아, 좋아, 좋아! 간다! 간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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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클라스! 이야! 어허! 좋아, 좋아! 나이스! 토트리 한 번 가야되나? 어,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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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데? 아, 역시 이쁜 건 어려워! 아, 자, 자, 자! 잡았어! 걸었어! 쭉! 꺄아아아! 아, 꺄! 아, 꺄아아아! 아, 내 방향 졸 방향 아니야, 아아! 자! 자 누우면서 아 아직 모른 자꾸 뒷기가 회전하면서 저쪽이 닿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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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망했어요 그래도 김밥발이 김밥발 뭐지 이거? 뜯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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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김밥 가격 비싼건데 지금 얼마 썼지 내가? 3만원 3만원 쓴거? 4만원이고 3만원 어떤가 지금 몇개야? 4개 뽑았는데 이건 이거는 방석으로 써도 되는데 비계로 하고 누가 이렇게 말안듣고 그러면 잠깐만 너 그렇게 쓰시면 안되고 비계나 방석으로 쓰면 될 것 같아 말안듣다고 이거 이렇게 말면 김밥 말듯이 이렇게 하면 안되요 좋은데 이거 아쉬운데 성도적으로 하려고 돈도 엄청 가져왔는데 아우 쟤... 일단 쟤 이쁘니까 쟤까지만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자 만원만 더 가겠습니다. 곰돌이 아까 뽑을 줄 알았나? 못 뽑았어요 곰돌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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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뽑은 거에요. 저기 하나 있어. 아 저거 뽑을 때 촬영은 안 할 때 잘해. 제가 촬영 안 할 때 겁나 잘 저거 잘해. 3만원짜리 6,7개 뽑았는데 지금 4만원에 4개는 사장님이 주작거네 잘 뽑는데. 이런 수레퍼는 아닌데요. 아 이거 한 번 잘 잡으면 되겠네. 집게 훈련을 잘 못하고. 열었어. 쓰담쓰담만 하는 거야 왜. 쓰담쓰담만 하고 안을 껴 껴 껴 껴 껴. 아 나이스. 기똥쳐. 기똥쳐. 기똥쳐입니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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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한방 막 이렇게 잘 잡으면 한 번 그래도 나오면 더. 쭈우어어어! 조심 조심. 노력해. 아 당겨. 원위치. 아 살았다. 1만원. 그렇지 나... 나이스!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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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끝 Unter Quart 나..놀.. 나이스 나 핑크 peu 나 핑크.. 핑크 덕인데 어,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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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가네? 랩이 근데 좀 많이 다 벗겨졌어요 저게 아휴 이거 한방각인데 아휴 그치? 뭉탱이로, 뭉탱이로 잡아줘 쭈욱! 꼬박도 없어요 이제 뼈다귀인가요 이거는? 역시 하트랑 안맞아? 하트랑 안맞아 평생 솔로로 살아야 돼 하트랑 안맞아 옆탑? 아 그치 좀 꺾어줘 이거 핑? 펜더 펜더 펜더? 펜더 한번 뜯어보자 나 뜯어보자 궁금했어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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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많이 뽑기 했어요 저기 한 일을 여태껏 뽑고 아우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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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우리 뽑기인들이 많이 뽑기를 안 하게 돼서 속상해요. 광선언니. 재미있게 뽑기를 하고 있기는 여기 가죽오락관처럼 만원에 한두 개씩 나오는 이런 혜자 세팅을 많이 해주셨어야 되는데 무슨 개빨대 같은 소리를 그만하고 보자. 광선언니 샵도 많이 눌러주시고 가죽오락관 방석 뽑기도 한번 꾸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망했어. 망했어. 통터리는 물론 내가 지간이 가벼워.